들어오세요 목소리 다르고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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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상 유닛입니다 두번째 유닛 시로 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앞팀에서 되게 잘했어 모셨나? 모셨나? 장갑을 낄까요? 좋아요 드릴게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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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요 유진이 언니 앞에서 장난쳐요 뭐 할거지 얘기해주세요 싫어요 저희는 이거 짤주머니에 있는걸로 이렇게 이쁘게 짜고 데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이쁘게 하셔서 손댉도 없는데 희연은 안녕 안녕 오 눈번이 써갖고 이거 돌릴 수 있어 좋아 내가 할게 내가 돌려줘 잘하고 있어 네 괜찮아 잘한다 얘야 진짜 잘하는데? 역시 파티시에였어 우리 팀의 파티시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많이 들지? 보이려나? 여기 조금 잘했죠?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냥 당해도 돼요 맛있기만 하면 될지 맛은 똑같아요 여러분 힘이 들어가니까 힘 잘해 잘한다 다들 힘 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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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살리자 언니 왜 전도 잘했어요 언니야 몰랐어 내가 한번 보존해볼게 힘 힘 진짜 힘기를 어 큰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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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았어 오케이 잘했어 응 큰데 언니 자 희이하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 잘했어요 어 잘한다 나 잘했어 잘했네 근데 잘했어 케이크 맛있어 보인대요 그쵸? 안에 뭐 있어요? 그냥 빵 오케이 빵에 생크림 어 나도 희에 따라서 저는 여기 별이 있거든요 뭐해 다연아? 귀여워 간지러웠어 여기 별 쿠키가 있는데 얘를 그냥 꽂기엔 너무 아쉬워서 데코팬을 가지고 꾸미겠습니다 좋았어 그때 동안 시리언니가 댓글을 봐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바이 바이 가사 러브 유 소나 민요 러브 유 투 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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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히 하면 안 되나 그쵸 I love you I love you 해피 애니버셔리 스플라 해 줘 열심히 해줘 땡큐 다들 무슨 케이크 좋아해? 어 저는 저는 크레이프 영윤이도 좋아하네 아 밀크레이프 나도 밀크레이프 좋아해요 나 영윤이 좋아하더라 이번에 새해달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 아니요 아 따로 둘이잖아 둘이잖아 둘이 먹자요? 네 둘이 먹자 저는 이거 샤인머스켓 타르트 우와 저 진짜 좋아해 그거 케이크에요? 그니까 타르트도 케이크지 그쵸 근데 그거야 나는 네 과일 있는 케이크 좋아해 응 맞아 언니가 근데 진짜 과일 있는 케이크를 좋아하더라 저번에 언니가 생일 선물로 생일 생일 생일을 때 야 여기다가 내가 눈물을 줄게 좋아 좋아 내가 눈물을 줄게 무슨 일이지 실은 언니가 언니 케이크 후에 딸기가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 딸기를 언니가 나한테 케이크 먹을래? 이러길래 아 언니 그럼 저 한입만요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제가 먹고 있는데 딸기만 빼서 먹는거에요 언니가 그래서 언니는 정말 과일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랬잖아 언니 그랬어요 그랬는데 케이크 안에 있는 과일은 나 너무 좋아 이랬는데 나 딸기를 너무 좋아 이랬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맞아 그래서 언니 딸기 빼먹고 나는 그거 시트만 먹고 나 싫다 내가 나쁜 사람 눈물 눈물 나쁜 사람 됐어 하나 이상하게 됐어 애벌레 모양 됐어 너가 눈 그려줘 얘 내가 눈 그려줘 내가 눈 그려줘 하나 눈 그려줘 혹시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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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에 눈 달렸어 실은 언니 위에다 이제 해도 돼요 오케이 근데 막혔다 나 별 뿌려볼게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별 뿌려줘 별 뿌려줘 별 뿌려줘 별 뿌려줄게 아니 아니야 이거 여기 또 일어나도 돼? 또 있다 여기 또 이거 봐 이거 장갑 너무 크다 자 눈을 그리 아유유유유 이렇게 나갔네 이렇게 그린다 예쁜 거지 그린다 아 아 큰일 안 나요 혹시? 원래 이런 거 원래 어 이런 느낌 어 좋아요 오 하나씩 나중에 나중에 과일도 올라가겠죠? 응 과일 주세요 쏟았죠 과일 우리가 하나? 다 과일 주세요 과일 주세요 있을까? 나 보여가 과일을 바꿔 오 눈 그렸어? 귀여워 귀여워 언니 이거 안 나오네 별 이정도면 되나? 유연아 유연아 여기 좀 더 해 오 좋아요 언니 이것도 뿌려줘 오케이 그래 이거 어따 뿌려? 그냥 감성 있게 아니면 여기 밑으로 할까? 붙여볼까? 오 좋아요 던져도 돼? 네 오 느꼈어 됐는데? 좋다 오 언니 잘해 이거 봐야 뭔지 알죠 여러분 짝 짝 아 근데 조심해요 얼굴 오케이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던져 오케이 여기도 던져 우와 괜찮아요 언니 이야 나 살려 예술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오오 찹찹 케이크 찹찹 찹 애벌레 입만 그려주고 이거 안 나오네 네 성격이 핑크도 안 나와 이거 여기 이거 됐다 됐다 아 언니들이 토끼 눈이 아이고 언니 잠시만 애벌레 입만 그려 왜 왜 입 그리려고 미안해 이거 확대할 수 있어요? 아 미안해 언니 아니 여기 애벌레 입 그리려고 봤더니 언니 언니가 입 뿌려놨어 입을 뿌렸지 오 안 해도 되겠다 이거 입이야 내가 이렇게 뿌려준 거야 고마워요 응 정말 아니에요 귀여워 입이야? 귀여워 입이에요 입이에요 자 구만들여 구만들여 정답 여기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촥촥 귀여워 언니 저거 저거는 어 별로인가요? 짠 귀엽죠 영훈이가 꾸민 거 이제 올려볼까 어때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귀엽죠 잘 그렸네 어떡해 그걸로 잘 그리지 귀엽죠 귀여워 웃는 별이에요 진짜 잘 그렸어 웃는 스톨 웃는 스톨 웃는 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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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다가 넣었지? 가운데? 응 여기? 여기 위에 이렇게 좋아 딱 가운데 구두를 보고 넣겠어 저 빨간색 근데 여기 특히 코인 이렇게? 응 좋아 좋아 우와 잘 하는데 되게 잘 꽂았어 코키보리의 왕광을 세우겠어 아 딱딱하네 우와 우와 우리 좀 잘하나봐요 이거야 이거 될까 자 어디다 할까요? 얘는 여기 어디지? 여기 앞에 스윗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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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짠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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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들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응 우리 재능이 있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아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네요 그래서 안 봐도 됐네요 나중에 보실게요 그러면은 응 우리 이제 가볼까? 다음 멤버들을 위해 그래 한번 다음 멤버들이 이제 다음 거를 진행해 주신대로 진행을 해 주신대요 이제 그럼 더 꾸밀게 있나? 과일이 없잖아 과일이 아 근데 신호언니가 저는 과일 그래 데코를 또 데코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우리 다 있어요 지금 그럼 다 멤버들한테 넘기러 갈까요? 과일을 많이 많이 해달라고 댓글을 써주세요 멤버들이 볼 수 있게 그럼 좀 이따 봐요 안녕 안녕 빠이빠이 꺼야 되죠 내가 끌까? 내가 끌까? 어떻게 끌는 거야? 여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그냥 X 누르면 돼요? X 빠이빠이 확인 아 확인 다 눌러야 돼? 어? 지금 종료하기